들리는 이곳! 전화씨 여기가 어딘가요? 그러면 보셨나요? 글로벌 전화 미니콥은 넘버원 페스티벌! 모드 축제가 한창인 이곳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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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입니다! 아 환전소리가 정말 아닌데요 보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머드 축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매년 외국인 이용객만 43만 명 보령의 열비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즐거운 소식 하나 더 오늘부터 닷쇼가 SBS 펀 2, SBS MTV에 이어 SBS 플러스까지 동시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재밌게 닷쇼를 지키도록 해볼까요? 자 그럼 보령의 놀 소식을 지켜줄 신나는 무대들을 만나볼까요? 네 센트리조를 입힐 훈련의 동서 SF9의 기역 It's party time! 신나는 미디엄을 무장한 모모랜드를 만날 텐데요 여름씨 준비하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SF9 모모랜드를 만나기 앞서 소녀들 가슴 밖으로 지르는 국민 남성들이죠 뒷통부터 만나볼께요 자 그럼 달려볼까요? 버스톱 플레이! 스포츠! 스포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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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XA였습니다. 감사합니다.